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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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왼쪽 아래를 오른쪽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민수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비행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요 아까 아드님 하는 거 봤죠 아버지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반대집 가야됩니다 그렇지요 자 체제는 나라서 부탁드릴게요 나라서 받으세요 아이 감사하고 우리 이미연 환영주씨가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팔수막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오마능력을 갖고 계시면 돼요 자 시그니처 포즈가 혹시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다 보입니다 기자님들 다 보고 다 들립니다 엄청나 보이고 들립니다 완벽합니다 여주씨 고마워요 네 차태현씨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무대의 뒷축은 춤추에요 네 아 좋습니다 차태현 배원님은 제가 알기로 전기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자 오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 불이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으악 으악 완벽합니다 차태현 시웠습니다 으악 감사합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 다 났습니다 네 네 네 이승영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이분 네 재생능력을 갖고 계시죠 나옵니다 재생능력 자 갑니다 자 포토타이밍 이렇게 즐겁습니다 네 재생갑니다 재생했어요 재생했어요 와우 자 리슬동 배우님 아우 네 김성균 배우님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우리 김성균 배우님의 힘과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계시죠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와 이야 이거죠 반대쪽 가야됩니다 하나 둘 셋 괜찮게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어우 저 지금 휘청 휘청한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손님의 키를 물려받아서 자 어떤 포즈든 가능합니다 한번 능력치를 볼까요 아하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정면 정말 어려운 포즈를 택했는데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옳았죠 정말 지금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잠시 해보실게요 정말 라이징스타죠 중앙에 서셔서 시선 자석의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인사를 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그걸 좀 배웁니다 자 우리 자기소는 사실 엄청나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고 시험호 포즈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로써 우리 시스에 좀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완벽해요 왼쪽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자기소프 잠시입니다 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한국형 키오로써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시 준비됐나요 이거죠 자 좋아요 가봅시다 고상태로 잠깐 멈춰주셔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고상태로 중앙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고상태로 완벽해요 갑자기 고상태로 도착 감사합니다.